20세기는 물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최고의 탐정 캐릭터는 셜록 홈즈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셜록 홈즈를 모티브로 한 수많은 작품들이 코난도의 사후에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끊이지가 않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추리작가들이 셜록 홈즈를 기리는 아주 재미난 작품집을 냈습니다. 셜록 홈즈의 증명이라는 책인데요. 시점을 과거로 돌려서 조선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탐정이 아직 살아있는 노년의 홈즈를 찾아가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냥 뭐 어차피 허구니까 소설이란 그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셜록 홈즈랑 왓슨이 살고 있어 이런 설정으로 쓰여진 소설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셜록 홈즈를 기리는 재미난 작품집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쿠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김재희 작가의 합정동 셜록 홈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추리소설 합정동 셜록 홈즈 홈즈는 요즘 들어서 강박증이 더 심해진 것 같다. 담배를 끊어서인지는 몰라도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며 손톱에 조그만 거스러미 하나 나도 얼른 잡아뜯어 피를 보기 일수다. 2주 전 사기사건의 범인을 찾아달라는 일 말곤 근래에 의뢰받은 사건이 전혀 없었다. 홈즈는 사건을 의뢰받는 휴대폰과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해가며 초조해 했다. 초조감과 함께 무료함을 느끼면서도 사무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사실 밖에 나갈 필요도 없는 게 내가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사다 안기기 때문이었다. 홈즈는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 2층 침실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1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는데 일이 없는 중에도 2층에 올라가는 일 없이 온종일 1층에 머물며 안절부절못하기 일수였다. 밤에 잠은 제대로 자는지 걱정이 되었다. 요즘 따라 셔츠에 열린 단추 사이로 살짝 보이는 쇄골도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검은색 모직 팬츠 밖으로 보이는 발목은 더욱 더 얇아졌다. 한마디로 홈즈는 신경 쇄약인 셈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뾰족한 턱선은 더 날렵해졌다. 길게 내려온 앞머리를 손으로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은 포기에 안쓰러웠다. 나는 홈즈의 긴장감을 달래주기 위해 노력하다가도 지치면 슬그머니 그의 오피스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하, 그래봤자 열 발자국도 안 될 위치에 있는 내 사무실 겸 집으로 말이다.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한 베이커 오피스텔 B동 2201호 B가 홈즈의 담정 사무실이고 그 옆 2202B가 내가 설립한 왓슨 민간법의학 연구소다. 사무실은 22층에 위치해 땅에서 들리는 소음에서는 해방됐지만 가끔 혼자 사는 옆집 남자에게 여자가 찾아오면 좀 문제였다. 발소리, 말소리, 심지어 변기 물 내리는 소리와 샤워하는 소리, 민망한 소리까지 다 들려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었다. 홈즈는 이런 종류의 소음에 진저리를 쳤는데 그럴 때마다 음악을 더 크게 틀어댔다. 홈즈가 요즘 들어 주로 듣는 건 클럽 뮤직이었다. 각종 기계음이 쉴 사이 없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EDM 음악에 맞춰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리듬을 타는 그의 몸짓은 좋은 구경거리를 넘어 좀 기괴한 광경이었다. 방금 전 나는 그가 휴대폰으로 EDM 음악을 검색하는 걸 슬쩍 보고는 얼른 그의 사무실을 빠져나온 터였다. 나는 내 사무실에 앉아서 비로소 아이패드로 자이언트의 음악을 들었다. 잔잔한 음색의 느릿한 곡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 심신이 이완되었다. 점심 먹은 게 언제였더라. 배고픔이 느껴졌다. 스웨터 위에 코르덴 재킷을 걸치고 나갈 채비를 했다. 홈즈는 배고픔도 잊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자학과 자기 비판과 초조함 때문에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할 테니 혼자서 조용히 먹고 오는 게 나았다. 게다가 거기 가서 도전해 봐야 할 게 있었다. 베이커 오피스텔이 위치한 대로변에서 뒷골목으로 내려가면 자그마한 카페며 음식점들이 질비하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카레집이 내가 최근 발견한 맛집이다. 나는 여느 때처럼 호시 카레집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다. 카레우동 고수맛 주세요. 대파는 빼고 구운 마늘만 올려주시고요. 머리에 하얀 수건을 동여면 알바생이 주문을 받고 가자 난 테이블 옆에 세워진 인공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무에는 수백 장의 폴라로이드 미니 사진들이 주렁주렁 걸려있었다. 이곳 호시 카레집 메뉴 중에서 가장 매운맛에 도전해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둔 곳인데 이 사진들은 나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카레의 맛은 초보, 중간, 고수, 지존, 초지존의 다섯 단계로 나는 중간부터 시작해서 현재 고수 단계의 카레를 다섯 번 넘게 먹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존 맛이 보통 맵고 독한 게 아니어서 주문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참이다. 지존을 넘어서 초지존의 극한 매운맛을 남김없이 다 먹어야 저 인공나무에 사진을 찍어 걸어준다. 나는 초지존에 도전해보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았는데 연말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남질 않았다. 그런 마당에 지존 맛은 커녕 아직 고수 단계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나무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홍대와 압정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나 그래피티 아티스트, 힙합 래퍼 등 젊은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돋보였다. 워낙에 젊은 문화가 향유되는 거리라 이곳에 또리를 튼 홈즈와 나는 그들의 거리 패션에 많이 적응되어 점차 옷도 캐주얼하게 입게 됐다. 아티스트들하고 나이차도 얼마 나지 않는 데다 그들의 옷은 일단 활동하기가 편했고 이 동네에 자연스럽게 묻혀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 홈즈는 최근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 스트릿 브랜드를 구입해 착용하는 일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았다. 카레우동이 나와서 손을 대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왓슨! 의뢰인이 왔네! 어서 사무실로 와줘! 부탁이야! 난 먹으려던 음식을 포장해 얼른 베이커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22층에 도착한 후 먼저 내 사무실에 들러 카레의 봉투를 두고 나왔다. 바로 옆 홈즈의 사무실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수백 권의 책이 빽빽히 꽂힌 서가 앞 안락의자에 앉은 홈즈와 그를 마주해 앉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여자가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연갈색 슬랙스 정장에 검은 구두를 신은 그녀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단정한 얼굴로 신뢰감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인상이었다. 그녀가 앉은 의자 뒤로 모카색 알파카 롱코트가 걸쳐져 있었다. 의자 옆 바닥에는 베이지색 숄더백이 놓여 있었고 숄더백은 열려 있는데 두텁게 겹쳐진 하얀색 프린트 용지가 들어 있었다. 무척 세련된 차림새에 어깨까지 다 부드럽게 구비치는 웨이브 머리가 제법 잘 어울렸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됐을까? 단아한 미인이지만 얼굴엔 걱정이 어려 있었다. 그녀 앞에 마주 앉은 홈즈는 어느새 모직 재킷 차림으로 손님을 대하고 있었다. 아하 안녕하세요. 존 왓슨이라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왓슨 민간법의학연구소 소장입니다. 내가 인사를 건네자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보였다. 네 저는 최안나라고 합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에 앉자 홈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출판사와 관련해 일하시는 분이죠. 직급은 아마도 2사 이상 되겠고 경영진 자리에 오르셨지만 실무도 맡고 있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으셨군요. 나이는 33 정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적도 있고 특히 장르 소설 분야에서 히트작을 내셨군요. 최안나가 깜짝 놀라서 홈즈를 쳐다보았다. 어 어떻게 아셨죠? 숄더백에 슬쩍 나와있는 A3 용지가 교정지라는 건 출판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출판사 직원일까? 음 노노노노 출판사 직원들 의상은 보통 캐주얼하더군요. 그래서 경영진이 아닐까 유출을 했고요. 입고 계신 정장이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걸로 봐서 직급도 2사 이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 깨끗한 구두에 네일아트로 다듬은 손톱을 봐서는 살림을 하는 여성이 아닌 독신으로 추정하게 됐지요. 최안나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틀렸네요. 그보다는 더 들었어요. 홈즈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띄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장르 소설에서 베스트셀러를 낸 걸 맞추셨어요? 작년에 제가 쓴 책 셜록 홈즈의 담정 수첩이 꽤 많이 팔렸거든요. 내가 홈즈 대신 대답해 주었다. 왓슨이 쓴 책은 장르 소설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더군요. 전 아마도 그 책을 보고 최안나 씨가 저희를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냈던 희가시노게이구 책하고 순위가 엇비슷했죠. 그래서 구입해서 읽어봤었어요. 와, 의사 선생님께서 글쏘씨가 상당하던데요? 최안나가 빙글에 웃으며 날 보았다. 왓슨씨 책을 읽은 건 작년이지만 여기에 올 결심을 한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잠깐 미소를 띄었던 최안나의 얼굴에 다시 두려움과 근심이 깔렸다. 일주일 전에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저희 안나스 출판사 사옥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최안나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홈즈는 직접 내린 커피를 권하면서 그녀의 말문이 터지기를 기다렸다. 죄송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서요. 먼저 저희 회사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안나스 출판사는 제가 설립하긴 했지만 투자자가 따로 계세요. 남권호 회장님이라고 다른 출판사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그 출판사 정리한 돈을 저한테 투자해서 제가 5년 전에 안나스 출판사를 세우고 대표자리에 올랐습니다. 남회장님은 투자 지분으로 회장님 자리에 앉으셨고요. 그리고 회장님 자재분인 남 두익 씨가 제 밑에 부사장으로 있죠. 이건 출판사 세울 때부터 약속했던 점이고요. 하여간 안나스 출판은 5년 동안 장르 소설로 10여 종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냈고 그럭저럭 출판계에서 인정받는 출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남회장님이 경영권 관련해서 참견을 과하게 시작하면서 저한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낸 몇몇 책이 판매가 부진했던 데다가 제가 담당한 한 작가가 스티븐 킹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사서 말들이 좀 났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일주일 전에 일어난 그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같아서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최안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았다. 홈즈가 사건에 대해 빨려들어갈 듯 몰입할 땐 항상 저런 표정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최안나는 과거를 더듬는 듯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일산에 살면서 파주 출판단지까지 자가용으로 통근하는데 안개가 짙게 꼈던 그날 아침은 출근길부터 기분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촉이라고 할까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발달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출간을 준비하면서부터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감이 오기도 하죠. 그런 책들은 대부분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저희 출판사는 출판단지 초입에 있는 응칠교 사거리 지나서 갈대로 둘러싸인 색강 따라가다 보면 다산교 사거리 지나게 되거든요. 그 사거리 지나서 왼편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보통 7시쯤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을 하는데 그날 아침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사무실에 들어가기가 왠지 싫더라고요. 그날따라 동네가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이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문연 커피숍이 있을 리 없으니까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마음먹었죠. 저희 사옥은 4층 건물로 1층에는 영업팀 사무실하고 물류창고가 있고 2층에는 편집팀 사무실 3층에는 회장님 저 그리고 부사장님 사무실이 있어요. 4층에는 휴게실하고 자료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1, 2, 3, 4층 중앙부가 뻥 뚫려 있어서 채광창이 높다랗게 위치한 구조예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1, 2, 3층 모두 내려다볼 수가 있죠. 전 계단으로 3층 제 사무실로 가서 가방을 두고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와서 원고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우당탕탕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죠. 깜짝 놀라서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홈즈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최한나가 잠시 말을 쉬고 커피를 마시는 중에 질문을 던졌다. 경비원이 그 시간에 사무실 근처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엔 경비원이 없어요. 회장님이 출판단지에는 도둑이 들지 않으니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야간 경비 없애고 주간 경비원 한 명만 두자고 하도 주장을 하셔서 그렇게 바꾼 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장님이 경영에 간섭하시는 게 한계를 넘는 게 좀 있어요. 어쨌든 문을 열고 나가서 둘러보니까 2층 계단참에 높다랗게 쌓여있던 책 더미가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그 책들이 넘어지면서 소리가 났나 보다 하고 저는 일단 책들을 대강 정리했어요. 그런 다음 주변을 둘러보는데 1층 물류창고 앞에 직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최안나는 두 손이 떨리는지 간신히 손을 맞잡고 침을 삼켰다. 그 직원은 저희 출판사 막내 편집자인 강민호 군이었어요. 올해 28살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6개월이 같이 지났죠. 꼼꼼하고 조용한 성격에 성실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출간될 책에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스티커 작업을 한다고 혼자 자원해서 며칠간 야근을 한다고 들었었죠. 당장 서점에 깔릴 2천 권은 인쇄소에서 작업을 하지만 홍보용이나 작가에게 보내줄 책 몇백 권은 강민호 군이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었나 봐요. 책에 저자의 출신대학명이 잘못 기재됐는데 그게 강민호 군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직접 작업하기로 했다고 부사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적당히 야근하고 퇴근했어야 할 강민호 군이 1층 물류창고 앞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부랴부랴 계단으로 내려가서 강민호 군을 흔들어 깨웠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곧 119에 신고했죠. 최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녀의 빈잔에 커피를 더 따라주려 하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카페인 섭취는 줄이는 중이에요.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렇다면 출근할 때는 못 봤던 강민호 군을 그때 우당탕 소리가 난 후에야 발견한 거군요. 네. 맞아요. 분명히 출근할 땐 못 봤어요. 하지만 제가 평소처럼 건물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반대편 물류창고 쪽은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아서 강민호 군이 쓰러져 있는 걸 못 봤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하시죠. 119 구조대가 와서 강민호 군의 사망을 확인하고 부검의가 사망 선고를 내리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때가 아침 8시쯤 그제서야 직원들과 회장님이 출근을 했고 강민호 군의 사망이 기정사실화됐죠. 부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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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에 따라서 4층에서 떨어진 실족사로 잠정 판명이 되었는데 3일 후에 나온 국과수연구원 부검에서도 실족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이 됐대요. 과학수사팀이 증거를 수집했지만 자살한 흔적을 특별히 발견하지 못해서 단순 사고사로 처리한 거죠. 그렇다면 강민호 군을 발견하기 전에 들었다는 우당탕 소리는 실제로 무슨 소리였습니까? 최안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저도 형사님께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나왔다가 강민호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부검 보고서에 사망시간이 자정 이후부터 새벽 4시 사이로 추정이 돼 있어서 그 소리는 2층 계단참에 있던 책더미가 무너진 소리였을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죠. 저도 그랬나 싶고요. 아닌 것도 같고. 야간 경비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밤에는 출판사 건물 문이 잠겨 있습니까? 아 네 직원들 아이디 카드로만 출입이 가능하지 밖에서 들어올 수도 안에서 나갈 수도 없어요. 모든 출입은 정문에서 아이디 카드를 찍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외부인은 어떻게 들어가죠? 외부 손님은 정문 앞에서 직원한테 전화하거나 드나드는 직원이 있으면 안내받고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강민호군의 아이디 카드는 어디에서 발견되었죠? 주머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다는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됐죠. 직원들 중에도 아이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장문은 열려있지 않았나요? 창문도 아이디 카드로 야간 경비를 해제해야만 열리는 시스템이에요. 경비원을 한 명 줄이고 나선 아침에 직원 아이디 카드로 경비를 해제해야만 창문과 문이 열려요. 음 그날 아침에 들어가시면서 정문을 열어두었습니까? 네. 환기를 시키려고 정문과 계단 근처에 있는 1층 창문을 열고 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음 이 사건에 대해선 아직은 정확한 핵심을 모르겠군요. 저한테 무슨 의뢰를 하시러 온 겁니까? 홈즈가 정곡을 찌르자 최안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지금 강민호 군의 유족들이 과로로 인한 실족사로 판단해서 산업재해 보상금을 청구했고 재판을 시작하려 해요. 그런데 남 회장님은 이 사건을 제 과실로 몰아서 절 해임하고 남도익 부사장을 제자리에 앉히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계속 이것저것 과실을 물어서 저를 몰아내렸던 중에 이런 결정적인 사고가 나니까 더욱 피치를 올리는 거죠. 하지만 전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요. 안나스 출판사는 제 전부 에요. 안나스를 세우고 5년간 혼신을 바쳐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왔어요. 제 출판 경력 15년 세월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수도 없고요. 한마디로 안나스는 저하고 동일한 존재예요.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어요. 최한나는 끝내 눈물을 보이며 약간 울먹였다. 외유내강 철의 여인이 끝내 인내심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보고 있는 나도 불편했다. 누구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흘리지 않았을 눈물이 결국 터져나온 것처럼 보였다. 힘내십시오. 홈즈는 간단한 말과 함께 손수건을 건넸다. 최한나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아내면서 내가 건네는 물을 받아 목을 죽였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어.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드리죠. 제 생각엔 아마도 그게 없어서 절 찾아오신 것 같은데 cctv 보안 카메라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휴 그게 회장님이 야간 경비원을 없애고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교체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새로운 cctv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사고가 일어난 바람에 자료화면이 없어요.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출판사를 방문하고 싶은데 내일 오후에 찾아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요. 회장님뿐 아니라 전 직원이 영업팀 제외하고는 다 내근직이라서 자리에 있고요. 저도 내일 오후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전화주고 오세요. 최한나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사무실을 나갔다. 최한나의 뒷모습을 보는 홈즈의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가 올랐다. 홈즈는 나를 보고 입가에 밝은 미소를 띈 채 물었다. 그나저나 카레 가게는 언제부터 들락거린 거야? 응? 어떻게 알았나? 하 추리도 필요하지 않아. 인도 카레 냄새는 옷에 들러붙게 마련이잖아. 포장해 왔으니 같이 먹세. 허 내가 먹고 왔을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내가 포장을 해왔다고 확신을 하지? 뻔하지. 자네가 내 사무실을 나간 뒤 내가 호출해서 돌아오기까지 21분밖에 안 걸렸어.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7,8분은 좋게 될 텐데 언제 먹고 돌아오겠나 포장해 왔겠지. 난 내 사무실로 가서 포장해온 카레를 들고 돌아왔다. 홈즈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면서 내가 꺼내놓은 카레를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맛보았다. 좀 맵군. 고수 등급이라서 그래. 홈즈의 휴대폰에서 자이언트의 꺼내 먹어요 가 흘러나왔다. 어? 자네 노래 취향이 바뀌었네. 자네 좋아하는 곡도 좀 틀어주려고. 벽에 귀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자네가 무슨 음악 듣는지 다 들려. 자네 취향도 파악이 됐지. 오랜만에 의뢰인이 찾아와서 나는 기분이 무척 좋다고. 그렇군. 근데 홈즈 최한나 씨의 나이를 왜 틀린 거야? 나도 30대 중반 이상으로 보이던데. 그거야 립서비스지. 오랜만에 손님이 와서 나도 하나쯤은 틀려서라도 좋은 기분을 주고 싶었네. 의뢰인한테 말이야. 그나저나 자네 의사 친구 통해서 강민호 부검보고서 좀 구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으면 내가 마포서에 레스트레이드 경감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말이야. 아니 내가 한번 구해볼게. 국과수의 의대 동기녀석이 있어. 외부로 유출만 안 시킨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첫째 문제는 강민호가 죽은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사망 원인이 실족사라지만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야. 다음날 오후 나는 소매의 부분이 검은색 가죽으로 덧대어진 스타디움 점퍼를 걸치고 주차장에서 오랜만에 BMW 미니 JCW를 꺼냈다. 평소 합정역에서 전철을 타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하는 날이 드물었다. 주차장으로 나온 홈즈는 구스가 얇게 패딩된 옅은 블루 컬러의 모직 재킷에 핏이 잘 맞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홈즈는 보조석에 올라타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운전하는 차에 탈 때마다 감격스러워. 홈즈는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장롱면허다.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해서 운전을 중단했다. 하얀색 미니 JCW는 미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200마력 이상의 엔진을 가졌다. 또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달하는 제로백 제로백이 6.5초밖에 안걸리는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끝내주는 녀석이었다. 합정역에서 양화로를 따라 강변북로를 타고 파주로 가는 고속화도로 자유로에 올라탔다. 홈즈가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다. 저쪽 반대차선 넘어서 한강가로 민간인 통제구역이 조성돼 있잖아. 가끔 말이지 저 갈대밭에 누군가 숨어있지 않을까 싶어. 그거야 탈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반대로 월북하려는 사람이 숨어있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시신은?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감추기 위해서 민간인 통제구역에 유기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정식적인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들 하겠지만 너무 민감한 구역이니까 자살이나 아니면 월북하려다가 길을 잃고 저체온사 했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수사결과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야 그건 한강도 마찬가지야. 한강에 시신을 유기해놨다고 치자. 겉으로 보기에는 다살의 흔적이 전혀 없어. 부검을 해도 수면제 성분만 나오지 독극물은 나오지 않고 그렇다면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든 사람이 효과가 없자 아예 한강물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식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 사람은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빚에 쫓긴 채무자가 술에 타서 건넨 수면제를 먹고 한강에 버려졌는데 말이야. 홈즈와 나는 이런 식의 범죄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자유로를 달리다가 파주 출판단지로 접어들었다. 내비게이션에 안나스 출판사를 입력해 놓아서 찾는 게 어렵지 않았다. 응칠교 다산교 사거리를 사거리를 지나자 왼편에 안나스 출판이 나타났다. 4층의 낮은 건물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마감한 외장재가 돋보였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라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 정문 앞엔 최안나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홈즈와 함께 차를 내려 가볍게 인사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최안나가 아이디 카드를 대고서 정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창가 쪽에 붙은 개집에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나와 컹컹 지저댔다. 깜짝 놀라 건물 안으로 얼른 들어갔다. 아 놀라셨죠. 남회장님이 자택에서 기르던 진돗개를 사건 후에 경비하라고 여기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직도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고요. 아 이리로 오세요. 1층에 들어가자 책들이 곳곳에 쌓인 물류창고가 건너편에 보였고 사무실 몇몇이 문이 열린 채 보였다. 바로 여기가 강민호군이 발견됐던 그 자리예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거죠. 물류창고 앞 책들이 가득 쌓인 곳에 강민호가 쓰러져 있던 자리를 하얀색 스프레이로 그려놓았다. 그 주변엔 노란색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강민호는 엎드려서 두 팔을 아래로 내리고 다리가 꺾인 채로 발견된 것처럼 보였다. 과학수사팀에서 증거물 제출을 다 끝낸 상태인 거죠. 네. 부검에서도 실족세로 판단하고 있대요. 특히 도난당한 아이디 카드가 없어서 밤에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다 강민호군 혼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죠. 자살이나 타살 흔적도 없고요. 최 대표님이 일하고 있을 때 들었다는 그 우당탕 소리 정말로 책이 무너지면서 난 소리 같으셨어요? 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책들은 대형 비닐 포장제로 잘 덮어뒀던 건데 왜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없죠. 물류창고가 꽉 차서 잠깐 재고책들을 그렇게 보관해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비닐 포장제는 흩어진 책들하고 같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까? 어머 아니요 그 비닐은 보이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보죠. 2층은 편집팀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이었다. 최한나가 계단 참 책들이 흐트러졌던 공간을 가리켰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치웠다고 한다. 안쪽 사무실로 들어간 최한나는 책상 하나를 가리키면서 씁쓸하게 말했다. 여기가 강민호군 자리였어요. 지금은 유족분들이 개인 물품을 거의 다 가져가셨죠. 책상은 비어있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와 자그마한 선인장 화분 머그컵 필통 등이 남아있었다. 마음이 아프죠. 제 밑에 직원한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데 단순 사고 사라기엔 너무 미심쩍어요. 어쩌면 강민호군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직원에 대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잠시 후 올라간 3층에는 회장과 대표 부사장의 사무실이 있었다. 최현나가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할 때 옆 사무실에서 키가 크고 날씬하고 멀쑥하게 생긴 남자가 나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호은재 씨가 오신다기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서른 살 정도 됐을까. 하얀 옥스퍼드 셔츠에 갈색 모직바지를 입은 잘생긴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부사장 남두익이라고 명함에 박혀있었다. 최현나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남두익과 홈즈를 번갈아 보았다. 셜록홈즈의 탐정수첩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저자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그건 제 동료 왓슨 박사가 쓴 책입니다. 왓슨이 저자예요. 아, 왓슨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남두익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젊고 잘생긴 부잣집 도련님 인상. 하지만 능력있는 실무 경영진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혈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최현나가 5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온 회사를 날로 넘겨주겠다는 건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홈즈씨는 사건을 조사하러 오신 거라서요. 나중에 시간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요. 저는. 최현나는 남두익이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는 걸 보고 있다가 홈즈와 날 4층으로 안내했다. 4층엔 휴게실과 여러 자료가 비치된 서가가 있었다. 여기가 바로 강민호군이 떨어진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최현나는 휴게실 바로 앞 난간 앞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문이나 미세섬유 등의 증거물은 모두 수집한 게 맞죠? 네, 지문을 떴는데 강민호군 건 안 나오고 편집팀 최대리하고 김과장 지문만 나왔죠. 하지만 두 분은 확실하게 알리바이가 증명돼서 의심을 사진 않았고요. 그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난간을 잡았을 때 지문이 묻었을 수 있으니까요. 홈즈는 주머니에서 루페를 꺼내 난간 손잡이를 확대해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최한나를 보았다. 족적은 없었나요? 이 난간에요. 왓슨, 나 좀 잡아줘. 홈즈는 한 손으로 내 손을 붙들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붙잡더니 두 발로 난간을 딛고 일어섰다. 위험해! 조심하게! 말린다고 들을 홈즈가 아니었기에 그의 손과 다리를 잡아주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대고 구둣발을 올려놨다면 분명히 자살이고 지문하고 족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최한나는 홈즈의 도발적인 행동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가와 두 손으로 난간을 붙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저 그래서 더 난간에 기대해 쉬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실족세한 게 아니냐고 하던데요. 최한나는 등을 난간에 기대어 비스듬히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 이렇게 뒤로 기대어 있다가 피곤해서 잠깐 정신을 잃은 중에 그대로 등 뒤로 넘어가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한나는 피곤해 정신을 잃는 연기를 실감나게 해보였다. 정말 무슨 일이든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낼 정도의 집요함이 엿보이는 사람이다. 홈즈는 난간에서 내려와 한 번 더 난간과 주변을 살펴보고는 휴게실로 향했다. 세 개의 원형 테이블과 주변에 놓인 의자들 그리고 뒤쪽에 커피머신과 대형 냉장고가 눈에 띄었다. 냉장고 옆으로는 밀고 닿는 이중서과가 설치되어 있고 책들이 빽빽히 꽂혀있었다. 냉장고 안은 편의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캔 음료가 들어 있었다. 여기서 며칠 지내도 음료수 꺼내 먹으면서 그럭저럭 살만 하겠는데요. 네 저도 밤샘 작업할 때 이 음료수로 대충 당분 보충하면서 일했죠. 하지만 여기 출판단지가 밤에 웬만큼 썰렁한 데라 말이죠. 한 번은 여기 휴게실에서 새벽 4시에 출판단지 풍경을 내려다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 영화 아세요? 좀비들 나오는 나는 전설이다. 그 좀비들한테 습격당한 텅빈 도시 그 야경하고 똑같더라고요. 가로등 두서너개 사람 한 명 없는 텅빈 도시 처음에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고요. 두 번째는 아름답다고도 느꼈는데 세 번째 마음은요. 칼퇴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커피도 그냥 마셔요. 어차피 안 마셔도 잠이 안 오니까요. 이 사건 해결하기 전엔 숙면은 힘들겠죠. 홈즈는 냉장고에서 매실 음료를 꺼내 마시면서 질문을 던졌다. 혹시 이 냉장고 손잡이에서도 지문을 제취했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진 않은데요. 사고 현장 주변 사고 이후에 냉장고에 몇 명의 직원이 손을 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주일도 넘었는데 아마도 수십 명의 지문이 묻어있겠죠? 음... 나 같으면 냉장고에서 먼저 지문을 제취해보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음료수를 다 마시고 최안나와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홈즈는 제안을 하나 했다. 2층 계단참에 책을 그때하고 비슷하게 쌓아두고 비닐을 제거하면서 책들이 쓰러질 때 나는 소리를 한 번 들어보고 싶군요. 가능할까요? 최안나는 창고 직원을 불러서 계단참에 책들을 쌓고 비닐로 덮어놓게 했다. 그리고 홈즈가 시킨 대로 3층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었다. 홈즈가 휴대폰으로 지시를 하면 귀를 기울이며 대기하기로. 홈즈는 대형 비닐을 손으로 잡아 끌면서 외쳤다. 왓슨 지금이야 문자를 보내. 나는 즉시 쓰러집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홈즈가 비닐을 제거하자 책들이 우르르 넘어지면서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최안나가 계단을 내려왔다. 어때요? 사건 때 들은 소리랑 비슷합니까? 아니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당탕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는데요. 홈즈는 두 번 더 실험해 봤지만 최안나의 반응이 여전하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실험을 마치고 홈즈와 나는 안나스 출판사를 나섰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홈즈가 제안했다. 여기 파주에서 하루 묵고 가지? 근처에 지지향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던데 오전에 내가 예약해뒀어. 그리고 최안나 대표한테서 여벌의 아이디 카드를 받았으니까 밤에 현장에 다시 가보자고 대표가 허락한 일이야. 범죄 현장에 대한 홈즈의 집착은 놀라웠다. 과학수사팀이 아니니 훼손되지 않은 사건 초기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할 수도 없지만 현장이 주는 느낌과 분위기 그리고 그곳 특유의 범죄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추리에 몰입하기를 즐겨했다. 나로서는 영화 나는 전설이다의 유령도시를 본다는데 대한 약간의 호기심뿐이었다. 지지향 게스트하우스는 파주 출판단지 초입의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와 붙어있었다. 404호의 체크인에 방에 들어가 봤다. 보통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와는 다르게 텔레비전이 없고 책상과 책들이 꽂힌 책장만 있었다. 나는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다. 어제 부탁한 강민호의 부검에 따른 간단한 서류가 이메일로 와있었다. 홈즈 여기 부검 관련 소견을 좀 봐. 부검 보고서는 공문서라 함부로 보낼 수 없고 담당 부검이의 소견서만 있지만 그래도 사인을 알아볼 수는 있어. 소견서에서는 사망추정시각이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라고 했다. 이는 부검이가 시반이나 근육 경직도에 따라 판단한 것 직장 온도를 바탕으로 핸스겐 표에 의해 추정한 시각 이라고 나와 있었다. 사망 원인은 외부 손상에 의한 광범한 후두부 급성 경막하 출혈로 땅에 부딪혔을 때 생긴 뇌진탕에 의한 출혈로 추정됐다. 위장 속 음식물의 독극물 반응은 없었고 수면제 기타 약성분도 검출되지 않은 걸로 보아 단순 추락사로 판명됐다. 그리고 팔다리에 타박상과 골절 상은이 있었다. 부검 소견에 의하면 파살로 인한 흔적이 없고 독극물이나 수면양물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추락사로 판단한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홈즈 난 마포서 라스트레이드 경감한테 문의해봤는데 파주 경찰서에선 일단 타살은 적이 없어서 실족에 의한 사고사로 수사 종결한다고 들었네. 하지만 말이야 최 대표가 우당탕탕하는 큰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했거든. 책이 넘어지면서 그런 큰 소리가 났을까. 우리가 실험해 봤지만 전혀 아니었잖아. 그렇다면 홈즈 그 시각에 추락사를 했다는 건 부검이 소견하고 정면으로 대체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조사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는 거지. 아무래도 현장을 좀 더 살펴봐야만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야.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파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가에 꽂힌 책들을 읽고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 늦음하기 침대에 누워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어느덧 밤 열두 시가 됐다. 내가 먼저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최안나의 말 그대로 유령 도시였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고적한 길을 비추는 전멸하는 가로등 몇 개뿐. 산을 뒤로한 어둠속에 어둠 속에 인적 없는 도시가 오롯이 자리에 있었다. 난 홈즈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나섰다. 손에는 손전등과 휴대폰 등을 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안내하는 대로 갈대가 무성한 셋강을 따라 안나스 출판사로 향했다. 하얀 갈대머리 아래로 언뜻언뜻 보이는 검은 습지가 괴물이라도 튀어나올 듯 괴기스러웠다. 게다가 보안을 이유로 4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만 띄엄띄엄 지어진 출판단지는 유난히 고요하고 음산했다. 겨울 밤바람의 추위가 모직 바지 속을 파고들었다. 내복을 입어야 한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11월의 밤바람은 매서웠다. 안나스 출판사에 도착해 정문의 아이디 카드를 댄 순간 진돗개가 요란하게 지저댔다. 아이쿠 홈즈 어서 들어가자고 걱정마 저 개는 목줄에 단단하게 매어있다는 걸 아까 확인해뒀어. 일단 강민호가 쓰러져있던 자리부터 확인해보지? 홈즈는 폴리스라인이 쳐져있는 1층 현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강민호가 쓰러졌던 자리에 몸을 대고 누워보았다. 4층에서 등쪽으로 떨어졌다면 한 번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머리가 장고쪽을 향하고 넘어졌겠지. 그런데 엎드린 자세로 발견이 됐다면 후두부 쪽 경막화 출혈이 아니라 전두부 쪽 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경막 상 출혈이 더 사인에 근접하지 않나? 그런데 왜 엎드린 채로 추락살을 했는데 후두부 쪽에 출혈이 있었다는 거지? 아하 의사로서 내 소견을 말한다면 말이야 두개골 골절에 혈관이 파괴돼서 출혈이 생겼다면 꼭 뒤가 부딪혔다고 후두부가 손상되고 앞이 부딪혔다고 전두부가 손상되지는 않아 머리 전체가 흔들리고 골절이 되면 어디에서든 대량 출혈이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다고 그렇다면 왓슨 최한나 대표는 어째서 강민호가 추락할 때 비명소리를 듣지 못한 거지? 그거야 만약 과로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실족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음 그래도 여전히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 그 점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의 정확한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일단 강민호 군의 컴퓨터부터 열어보자고 홈즈와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강민호 책상에 컴퓨터를 켰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해제돼 있었다 자 강민호가 열어봤던 페이지 목록부터 검색해보자고 홈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즐겨찾기를 클릭해 열어봤던 페이지를 모두 확인했다 최근 최근 일주일간의 목록은 없었고 그 이전 목록을 뒤져보니 포털사이트의 출판 관련 카페나 블로그 편집 디자인 관련 자료 사이트 개인 SNS 등이 나왔다 아마 SNS 정도는 다른 형사들이 의례적으로 다 뒤져봤을 거야 꼼꼼하고 조용한 강민호의 성격으로 봐서 요란하게 이것저것 올려놓지도 않았을 거고 홈즈의 말대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는 친구들과의 안부인사 정도나 올라와 있고 최근에 출간한 책들만 소개돼 있었다 스물여덟 살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렇게 건전한 사이트만 방문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밤에는 혼자 야근도 했다는데 하 그럼 홈즈 뭐 음란물 사이트라도 나와야 맞다는 건가 아니 그래도 인간이란 말이지 잠깐 일을 쉴 때는 심심하고 찌루하고 혼자 있는 게 갑갑하고 그렇단 말이지 그 시간에는 뭐 누구든 취미로 좋아하는 뭔가를 검색해볼 수도 있고 SNS를 타고 다니면서 남들 관심사를 몰래 들여다보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닐 수도 있지 근데 강민호 군은 그런 자기 속내를 보여주는 개인 사이트가 너무 없단 말이지 어 그럼 말이야 이 사이트는 어때 이거 주간파 사이트 아니야 주간파란 주간파퓰러를 줄인 말로 주간에 인기 있는 게시물을 전면에 띄워서 조회수를 높이는 게 목적인 사이트다 극우 성향에 극우 성향의 20-30대 남자들이 주요 회원으로 정치와 유머 극우 성향의 게임에 관련된 글을 커뮤니티 회원들이 올리는 구조로 맞고 오 좋아 한번 열어보지 열어본 페이지 목록에 있는 주간파 사이트를 열어보니 자유게시판 게시글이 열려있고 여러 회원들이 올린 댓글이 보였다 층간소음으로 옆방자식 죽여버리고 싶다 10월 20일 밤 11시 20분 룰루랄라 안녕 여러분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솔직히 옆방녀석 소음이 장난이 아니야 층간소음은 아니지 옆방소음 이라고나 할까 놈은 일단 여자를 너무 많이 데려와 그리고 뭔 짓을 하는지 여자가 비명을 질러대는 게 미칠 것만 같다고 아 어디 싸고 조용한 방 없을까 난 옆방녀석 죽이고 옮겨가려고 하는데 말이지 댓글 옆방녀석 죽이고 구치소 가는 건 어때 거긴 너무 시끄러우려나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나저나 고시원 빼서 다른 데 갈 데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귀마귀 하나 사고 정 그러면 네 방에서 음란물을 더 크게 틀어놓으면 안 되나 성악을 배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든가 증간 증간소음은 정말 안 당해보면 모른다 사람을 차츰차츰 야금야금 죽이는 게 그거야 완전 미쳐 돌아갈 것 같단 말이지 옆방 따서 몰래카메라 설치해 놓고 야동 찍은 다음에 협박하는 건 어때 조용히 안 하면 인터넷을 풀어버린다고 놀고 있네 그렇게 한다면 무단 주거침입죄 음란물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관련하여 협박죄에 걸리고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 이라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일명 앗청법에 걸려가지고 전자발찌 차고 옆방에는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 날아든다고 그러다 큰일 나 이분 최소 경험자 내지는 경찰 호시준비생 네 김재희 작가의 합정동 셜록홈즈 분량이 조금 많아서 상하편으로 끊어서 만들었습니다 곧 하편 이어드릴 텐데요 한 가지 양해드리고 싶은 건 안자비가 혼자서 여러 목소리 내다보니까 주인공용 목소리 음역대는 한 개밖에 없는데 아 이 작품은 홈즈랑 왓슨 둘 다 잘 만들어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둘 다 B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야 홈즈 목소리가 이게 우리 왓슨 목소리 이렇게 후쳐도 돼 하고 불만을 가지실까봐 그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럼 곧 하편 이어드릴게요 이렇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